티하 촬영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We gonna go fishing 오예아 짜란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신났어요 리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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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요리 영상 찍었는데 유리님이 요리 엄청 잘하시더라구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다리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요 다리 건너법 여기 오와 맛있다 어제 바베큐 보신 분들은 여기 LED 쌓았던 그 다리에요 네 맞아요 오늘 밤에 봤는데 오늘 밤에 봤어요 와 와 파라미세 데이트 안들워러도 여기 와 영원색이 하면 빠져요 빠져요? 아 빠져요? 아 내가 오보고 뭐지? 파라띠 맞아요 아 아 파라미세 파라미세 이 날에 오면 사람 진짜 많습니다 진짜요? 굿 각지에서 옵니다 캔다다 이거 외국처럼 아르티피셜 아일랜드 아르티피셜? 여기서 물 위로 다리도 이렇게 도둑나있고 아 이거 그렇구나 근데 아주 피크는 아니야 5월에 오시면 진짜 유치권 이쁘고 5월? 이제 여기 보시면 저 앞에다 무슨 전기숲부터 막 이렇게 바이킹? 와 다다했어요 CEO 막 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얼리바 엔터테인먼트의 CEO 막 리입니다 제 habit은 피싱 역시 시에요 오 이거 되게 가벼워 괜찮아요 유리? 아 괜찮아 어떻게 가벼워 하하하하 이게 뭐야 오 저번에 얼마 언제 언제 나시 해봤어? 마지막? 이것도 컨텐츠 컨텐츠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글쎄 한 최소 6개월은 넘은거 같아요 지금 웜스 디스스 웜스? 야 아니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물에 가면은 얘가 팔랑팔랑거리면서 진짜 피치처럼 그래야 얘가 배스가 한번 무는겁니다 음 이새요 하하하하 어이거 오예 왜 어디 가요? 왜 어디 가요? 다르기 수고하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일단 인성 인성 문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특히 요즘 같은 시대 인성과 포텐셜 포텐셜 그리고 집에 돈이 많으면 좋아요 왜요? 그냥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은 아니고 원래 이제 성공하기 쉽지 않을텐데 몰라요 그냥 저희 걸로 왔어요 나시떼 한개인가요? 유리도 시켜줘요 아 진짜 이게 원래 좀 다른 릴 하나 더 로드위원에 있으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없어가지고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던져볼게요 요 앞에부터 아까 내가 말하다 말한게 피딩타임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밥 먹는 시간에 있듯이 애들이 해 뜰 때거나 해 질 때 그 때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잡혀요 왜요? 못하는 피랑은 왜요? 어디 갔어? 저기 갔잖아요 여기 안달라가지 여기 없어요 거기 뭐 떨어지마 dip 아 바람이 불어서 잘 안해요 샴팽이네 낚시이 초보 맞습니다 이게 coating 맞습니다 진짜 개초보고 별로 안해봤습니다 이럴라고 낚시하기 좋은 나라인 맞죠 바람이 너무 잘 불어가지고 아이끔 아침에 지금 필딩이 아니라서 포인트 이동 웜이 일단 가라앉지를 않아요 웜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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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앉지를 않네 이렇게 된 거 유리를 물속으로 던지고 유리한테 고기를 잡아오라고 한다 유리 한 번 갈래? 어차피 여기 안에는 아주 깊지는 않을거야 진짜 여기 없어요? 근데? 댄스 포 프레쉬데이 올게 똔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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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레 부류자 롤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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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님 데리고 시내 한번 나갈래요? 저는 한번 가볼게요 쓰레기 바라다닌거 아니에요? 쓰레기 바라다닌거 아니에요? 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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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지금 뱃살을 다 받는 거 보여 드렸어야 했는데 아 이거 유튜브 강남 어떡하냐? 편집장님 죄송합니다 아 이거 잡았어요 이거 돈 주고 사먹으면 되죠? 예? 예? 진짜 근데 이렇게 막 물어보고 막 와가지고 시청해서 이런 거 하는 걸 방송하니까 처음인데 네 네 진짜 막 커플 유튜버가 없는데 와 미역탕 미역국 좋아해요? 감사합니다 음 리더동독님은 유리 좋아 어때요? 유리 좋아 노래 좋아요? 유리 좋아는 좋고요 유리 좋아 노래는 안 좋아합니다 안녕 오빠가 좋은 거에요 유리는 오늘은 힘든 일 있어요? 음 있어요 또는 하진 밥 먹을 때 힘들었어요 밥이요? 하진 밥 먹을 때 힘들었어요 왜? 얼굴 보이니까 옆에 없지 밥맛이 떨어졌어요?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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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Bye Guys ich fn 아냐 아 이게 뭐야? 응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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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붙어져요 이게 뭐야? 그냥 씨에 씨 무섭다 원래 이런 데 다니면 이렇게 많이 붙어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